여기 저희 사무실 처음 와보시죠? 네. 어때요? 너무 좋네요. 하여튼 신경 좀 썼어요. 새해는 지금 회의 중인데 곧 끝날 거예요. 여기가 남수석 자리군요? 둘러보시고요. 저는 이것 좀 준비하고 있을게요. 네. 재수 씨, 파이팅! 너무 좋아! 재수 씨, 파이팅! 제가 최종 시한 수정 사항 없냐고 여쭤봤었는데요. 두 번씩이나. 아, 그게... 이게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요. 그런 이해관계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알아야 합니까? 그 문제는 용비님께서 사전에 조율하셨어야죠. 예, 그렇긴 한데... 앞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일로 제 작업 흐름을 깨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많이들 먹어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긴 뭐 법과류 같은... 이거 지금 홀로그램 아니죠. 제가 살아생전에 새해님의 부인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. 저 업무상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죠? 네, 저... 아, 예쁘다. 근데 제 사진을 왜 찍을 수... 새해님 이상형이시잖아요. 저희 데이터에 반영하려고요. 이상형이요? 대표님한테 그러셨다는데요. 이뻐서 결혼하는 거라고. 맞죠? 아니, 나는 남수석이 여성에게 이런 화려한 부사를 쓰는 거 처음 들었어. 엄청. 엄청 예뻐. 이랬다니까? 아, 의외네. 아, 재수씨 오니까 너무 좋아요. 우리가 언제 남수석을 이렇게 놀려보겠어? 그러니까요. 이제 자주 놀러오세요. 형수님. 형수,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드럽게 신는 거. 이거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파도 한번 타자, 파도. 나부터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. 이제 일어날까요? 어? 아냐, 좀만 더 있어봐. 어? 대표님. 대표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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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. 아이고. 아, 여기 멍게 오셨어. 잘 지내셨죠? 아니, 또 오늘 또 무슨 팀 회식이에요? 아, 아니, 아니. 신입들. 오지, 이제 마지막 날이라 술 한 잔 사주려고 모였지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자, 여기는 우리 결말의 마상구 대표님. 박수! 박수! 저는 대표, 마상구. 소개팅은 결말에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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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잔 먹자. 아, 그럼 우리 마대표도 왔는데 자리를 옮기자. 아, 요 앞에 육회집으로 가시죠. 육회, 육회 좋아. 육회 먹으러 가자. 계산할게요. 네. 이걸로요? 아, 네.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내가 계산할 건데. 왜 그쪽이네요? 우리가 마신 술인데. 영수증 주세요. 네, 20만 6천 원입니다.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. 돈 잘 버시는 건 알겠는데, 갑질 받아주는 데는 쓰지 마세요. 그럴 돈 있음. 인형 뽑기나 더 하시던가. 여기요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저... 저 여자 뭐예요? 뭐? 매력 발산하는 거야? 사람 설레게? 가대.